안녕하세요 지금의 도시는 휴스턴 인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 공연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저기에 진짜 보이시나요 뒤에 저기 뒤에 진짜 여기 분들이 저희 투어 같이 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맛있는 걸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당 떨어지지 말라고 막 젤리랑 진짜 막 군것질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한 하루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기 있는 젤리를 제가 다 뜯었거든요 이게 제일 최애입니다 이 색이요 노란색 초록색 무슨 색이야 이게 아무튼 색 신발 끈이 풀렸는데 PR 오니까 그냥 했어요 저는 P 아 참 R 오니까요 오늘 휴스턴 공연을 했는데 역시 휴스턴 제가 솔로여가지고 진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대 이상으로 우리 민씨 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은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제 솔로도 할 때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진짜로 휴스턴징 또 올게요 사랑해 민씨 configure OS видите deed 감사합니다.